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방송 시작했구요 오늘 3일절 아켓심볼 만렙입니다 한번 바로 해볼게요 짠 아 근데 준비를 안해왔네 잠깐만 나 이거 잠금 풀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알아서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잠깐 잠금 좀 풀게요 여러분들 명령한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악덕 사장을 둔 편집자분 잘못입니다 20레벨 372개 다 모았습니다 1억 3784만 메소 땡 와 내가 이걸 볼 수 있게 되다니 진짜 예술이다 제가 도적을 처음 시작한게 2017년 9월 10월 그 쯤인데 그 이후에 한 18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일쾌도 거의 안하고 방송을 접었었어요 그 도적템을 팔고 그래서 그때 3개월 정도 공백 빼고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결국에 이렇게 왔네요 자 이제 듀블로 바로 자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특별 선물 상자로 어드벤처 코인을 일단 50개는 아 미친새끼야 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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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받아질지 몰랐네 나는 코인 그거 개수정 할 줄 알았는데 300개 바로 먹어주고 바로 어드벤처 아일랜드 이동해주고 코인샵 가서 자전 코인 꽂아주고 요걸로 사냥의 골짜기 순수 매소로 하면은 얼마인지 부터 봅시다 순수 매소로 현재 자전하려면 금액이 듀얼블레이드 46억 1429만 2560원입니다 이거를 제가 미련하게 매소 주고 한 적이 있어요 44억 되었나 그때 매소 주고 했었거든요 오랜만이에요 갑시다 자전 코인은 이렇게 코인샵이 이벤트를 할 때 하면은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자전 코인으로 캐릭별로 300개 캐릭당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 40개 이상을 자전 코인을 살 수 있는 거에요 대신 기간안에 써야됩니다 듀블로 자전 아이고 우리 듀블 한명이 또 날뛰고 있네 여기 자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해볼게요 와 데미지 찌리는데요 70억도 그냥 떠 그리고 상향 먹은 카르마 퓨리 그리고 상향 먹은 카르마 퓨리 우와 야 개 지린다 세줄 그냥 짜라라라라라 보셨어요 오 많이 길어 그리고 블레이드 토네이도 우와 갓수라 노도핑 데미지 보소 90억도 보이는데요 찌린다 찌리 그리고 나는 버프 지속 시간이 있으니까 파이널 컷도 길게 지속이 되니까 좋네요 덱스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임시옵은 뛰었습니다 일단은 이탈이 아니라서 이거는 영원히 돌려야 돼요 제발 여기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033퍼 근데 600만원에 처음 뜨고 지금 1500만원 써서 두번째로 떴어요 그니까 900만원 더 써서 공세줄 또 떴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탈 뜰 때까지 돌리면 돼요 좋아요 지금 아주 괜찮아요 오늘 뭔가 될 것 같다 했죠 내가 하 해줘야 정말 이래서 행복하냐 면 내가 같이 cualquier wants 6 왔어 2 2 2 3 2 4 2 3 3 2 3 2 4 2 5 5 5 5 5 6